이 꽃은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. 이 집을 본래부터 살던 사람이 심어놓은 꽃인가 봐요. 여기에는 화단이 없어가지고 내가 화단을 조성했거든요. 이 시멘트 바닥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여기가 태풍 지역이다 보니까 마당에다가 화분이나 두면 전부 날라가서 다 깨지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예쁜 화분들이 다 깨졌어요. 서울에서 가져온 도자기 화분이 예쁜 것은 담이 없을 때는 전부 전부 이렇게 날라가거나 깨지거나 그랬어요. 그래서 담을 하고 난 담부터는 이렇게 화분들이 안 넘어지죠. 그래서 사기 화분들은 다 깨지고 플라스틱 큰 화분들만 살아있어요. 이것은 본래 옛날 살던 사람이 심어놓은 나리꽃인데 우리 천사 나빨꽃하고는 격이 다르긴 해도 좀 촌스럽긴 해도 이 꽃이 죽지 않고 이렇게 마당 해년마다 이렇게 구석지에서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꽃이 피네요. 저기 우리 천사 나빨꽃하고는 조금 다르죠. 그래도 그런 형태의 꽃이에요. 그럼 вот 이렇게 아 GLORIA 아 A